음악 내가 너의 목숨을 가지고 놀겠어 자 3분 말해 역주 해제 시작하지 무섭지 무섭지 아이씨 여기 막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야 근데 아까 되게 아슬아슬 하지 않았어? 아니 왜 못 넘어가 야 내 옷 더러워졌다? 아니다 더러워진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자네 나에게 운전대를 양보한 겐가 나무가 만렙이네 여기 만렙나무 많잖아 나한테 운전대를 양보한 겐가? 이메일 잘못떨어 어? 이 길 아니? 응 나무가 뭐야 여기 있는 쟤 쟤 죽이자 뭐야 날아갔네 아하하하하하하 아니 저분 아이 저 사람 미쳤어 털드 범죄 잘해봤다 아무앨